일곱 남자들이 달리고 또 달린다! 방탄소년단의 자수, 우드, 리얼, 버라이어스 달려라 방탄!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추석에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저희가 여기... 왜 저희가 여기 온 겁니까? 축구장이... 축구장 같은데? 여기 찬디바 이거 뭐야 이거? 축구장에는 축구를 하러 온 게 아닐까요? 왜 온 거예요? 왜 온 겁니까? 민족 대명절 상가회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민속 문화를 이용한 어라이어트로 꾸며봤습니다 이야! 지금하여 달려라 방탄! 백초 운동회! 백초 운동회요? 이제 그만 좀 다 같이시다! 저희 딱 백초만 하고 가는 건가요? 정확히 백초입니다 저희랑 제작진분들이랑 싸우자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면 저희가 먹고 아, 진짜? 저희가 이기면 제작진들이 먹고 제작진들이 먹는다고 오케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기차기는 우리 정국이 기섭 민수가 민수가 씨름 제이홉 연날리기 그리고 투어, 투어, 투어 6단계 우리 둘이 송편원지기 시민, 진 이게 뭐가 너무 수월한데? 오케이 바로 시작하실까요? 달려라! 방탄! 방탄! 5, 6, 3, 4 아... 아, 뭐야? 아, 진짜 파이팅! 자, 파이팅! 후! 3, 2, 1 자, 좋아, 가자! 좋아 7, 8, 9 야, 좋아, 차분해, 차분해, 차분해 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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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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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좋아, 좋아 2, 3, 2, 3 아! 정국아, 많이 돌아라, 야 얘들 아우, 대박이 아, 야, 좋아 편집 먹자야 가까이, 가까이 오, 야, 아 때 할 수 있어 야, 좋았어요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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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야,ㅋㅋㅋ él 야, contar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usalem bounced Applaus 야, 이거 진짜, 야, 이건 ele 아 야 잠시만요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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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떡 좀 먹어보자 성공 못 해주시면 분명히 안 나와요 할 수 없는 걸 주셨잖아요 회의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야 누가 살짝이라도 뜯어봐봐 안 뜯긴다니까 이거 이거 성공할수 있는거 맞아요? 뭐쳤나니까 이거 야 나 방에 깔 해 본거래요 야 나 발가락 잘 써 아니 진거가 있어야지 야 나 말로는 다 했어 냉동성도 일자성 아니에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ㅏㅏ 와아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 야, 이거 찌력이네 인채했습니다! 벗고 벗고 다! 플레이 플레이 야, 번호사! Plug! cap, 하이파이버. 하이파이버.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좋아. 와아 와아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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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발깔아 나 발속지? 와아 나 발깔아 나 발속지? 와아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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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야 대박인데 이거? 야 할 것 같아 이거 가라 야 가봐 가봐 야 먹어 얘 들이키네 야 빨리 가자 아아 야 아아 과자 봉지 과자 봉지 과자 봉지 아아 잘 수 있어 와 잘했어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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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딘 딘딘 아 여기까지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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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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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야 빨리 빨리 아아 아하하하 이거 언제 제기야 와 빨리 아하 아하하하 이거 어떻게 해 아하 아하 야 빨리 뭐야 이거 19살! 19살! 칼슘! 칼슘! 키가 큰다! 칼슘! 좀 큰다! 키가 크라고! 분량 좀 달라고! 야 빨리! 야 빨리 빨리! 천천히 합시다! 신조하게 가자 이제! 파이팅! 파이팅! 됐어! 아 빨라x4 야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래! 좋아! 좋아! 우와 가슴 넓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빡 터졌다! 오케이! 야 빨리 나 식초 먹기 싫다! 칼슘! 칼슘! 야 숙소 큰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영감하지? 동강 박차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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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겼어! 야 이겼어! 야 이겼어! 야 이겼어! 맥초 운동에 매우 안타깝지만 저희가 성공했습니다! 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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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자 섞어봅시다 자 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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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 10초도 있기때문에 물이 있어요 아 그래도 살아났네 살아났네 그렇죠 아이고 자 이걸로 섞어도 돼요 아 냄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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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잘 섞어주네 식초 좋아하세요? 식초 좋아하세요? 어우 신네 마지막으로 고추냉이 고추냉이 자 마지막으로 레몬 대신 그렇죠 제가 그거 하려고 했어요 레몬 대신 야 괜찮다 맛있겠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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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소연 냄새가 정 안되겠으면 먹고 이거 봐도 돼요 진짜 이겼다 이겼다 와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한 거이 특집 예 달래라 방탄 끝이나는데요 나 이겼어요! 이겼다! 이겼다! 달리지 마세요! 계속된다! 달리자!